안녕하세요. 색스폰티비의 마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보분들을 위한 색스폰 마우스피스 선택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악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 금액의 여유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데 물론 비싼 악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악기 중에 좋은 악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피스는 악기에 들어있는 마우스피스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난 죽어도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리드를 좀 두껍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들어있는 게 보통 4호에서 5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우스피스를 쓸 때는 7호 정도를 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수가 낮으니까 리드를 높이는 거죠. 한 3호 정도로. 3호 정도로 이렇게 높이시면 이게 아무래도 리드가 딱딱해지니까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좋은 피스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는 리드와 맞닿았을 때 벌어져 있는 걸로 호수를 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공간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호수가 정해집니다. 넓을수록 호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는 힘이 자꾸자꾸 세지기 때문에 자꾸 호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5호 샀다, 6호 샀다, 7호 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마우스피스를 어느 정도 쓰시고 더 좋은 소리를 내시려면 아무래도 마우스피스를 바꾸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베풀, 베풀이 꺾여 있는 게 없는 마우스피스가 있고요. 여기 중간 정도 꺾여 있는 게 있고 높이 꺾여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람의 속도예요. 우리가 색소인으로 바람을 불었을 때 이 들어가는 바람의 폭이 로우 베풀은 아예 없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넓어지면서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지만 빨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위에가 좀 좁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속도가 바람이 들어가는 속도에서 악기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베풀이 높을수록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높을수록 바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뭐가 좋냐면 고음을 낼 때 유리해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음은 바람의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고음은 크고 빠르잖아요. 빨라야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되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듯이 색소는 고음을 조절하려면 아무래도 바람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음은 속도를 낮추면 되지만 로우 베풀일 때는 낮기 때문에 빨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깨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물지 않으시려면 베풀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불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베풀이 없는 것과 중간 정도 되는 베풀 베풀이 너무 올라온 거는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피스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불어보십시오. 불어보시는데 우리 처음에 소리 내실 때 이렇게 싱글 입으로 부으시면 이렇게 너무 깨물게 되니까 더블 입이라고 해서 윗입술 아랫입술을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깊이 넣으세요. 깊이 넣으셔야 안 깨물리니까 깊이 넣으시고 바람을 세게 불어보세요. 그럼 웬만한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불었을 때 중간 베풀, 미들 베풀이 삑사리가 안 나면 이걸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걸 부르는데 막 킥킥 소리가 나면 이걸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턱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로우 베풀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 건 처음에는 로우 베풀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클래식용 마우스피스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합주를 할 때는 개성 있는 소리보다는 일정한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우 베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주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오케스트라에서는 로우 베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사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이브 베풀을 사용하시면 좋아지겠죠. 그러면 오케스트라 할 때는 로우 베풀을 쓰시고 내가 솔로 할 때는 하이브 베풀을 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우 베풀을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그냥 하나 가지고 둘 다 쓰고 싶어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정도 나와 있는 베가 중간 정도 나와 있는 마우스피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풀 거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끼는 사실 싼 거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마우스피스가 싸면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전체가 다 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급진 소리가 나면 입이 셀마가 되지 않는 이상 마우스피스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악기에서는 아무리 훑여도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좋은 걸 선택하시면 아무리 어떤 악기를 부수도 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는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내가 연주를 하고 싶은데 악기가 없을 때도 내 마우스피스만 있으면 악기 누구든지 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우스피스는 꼭 좋은 거를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드에 대한 이해와 제일 중요한 거죠. 리드에 대한 이해와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섹스知道 저는 섹스본TV 마상영